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가격공시제도 525페이지죠 이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토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은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단독도 표준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으로 나눌 수 있을 때 얘는 전수조사한다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얘기하잖아요 전부 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택 안에서 대표적인 주택을 선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전수조사에서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기준일은요 이게 이제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 기준시점인데요 전부 1월 1일이에요 이렇게 이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공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애는 2월 말 또는 2월 중이라고도 얘기하는 거는 2월 달은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죠 그래서 말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월 28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는 정할 수는 없고 2월 말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5월 31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1월 31일 그 다음에 4월 30일, 4월 30일 교제상에서 4월 30일 된 거는 이제 우리가 수정해서 또 정업표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공시 주체가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시, 국시, 국이라고 했을 때요 이게 국이 국토교통무장관 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그래서 개에 들어가는 애들만 시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결정공체를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신청은요 똑같이 결정공시 주체에게 이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신청 기간이 있겠죠 이신청 기간이라는 것은요 결정공실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신청을 받았을 때 이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30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어요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뭐 상가나 오피스텔, 공장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여기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이 있고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이 있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 있었을 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에 들어간 애들만 다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든다면 틀리겠죠 개별주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지만 공동주택은 국장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도 이의신청은 똑같이 얘네들에게 하는 거고요 이의신청 기간도 30일 똑같아요 그 이유는 표준부동산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대한 거를 그대로 따르라고 돼 있고요 얘는 개별 공시지가예요 그리고 얘도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으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추가로 정리를 해드린다고 봤을 때 표준지 공시지가 안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박스에 적정 가격이라고 해놨죠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지만 여기서는 적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토지 및 토지주택 등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 여기도 통상적인 시장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지 거래가 됐을 때 가장 최고 가격으로 거래된 가격이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밑줄 쳐놓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지 조사평가는 국장이 이걸 하도록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도록 돼 있고 얘를 우리가 공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쓸 때 여기 나와 있을 때 옆에 보시면 표준지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가게 되면 표준지 공시위과의 조사평가 기준이 있을 때 거기 양가로 이번에 실제 용도 기준 평가라고 돼 있죠 여기는 공시기준일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이 시험에는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이라고 해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틀리다라는 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528페이지 상단에 낮이 상정평가예요 우리가 현안 기준 원칙이라는 걸 배우셨을 때 우리가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의 산정은 낮이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없는 거로 보고 그러니까 표준지로 지정된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가치에 반영이 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은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지번이나 다리 면적당 가격, 면적비 형상이라든가 지목, 지세, 지리적 위치 그래서 지가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제한과 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상에서는요 뭘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529쪽의 맨 위에 가면 양가로 4번이 있어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서 여기도 감정평가업자가 아니라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의 의뢰에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8번에 가면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신청이라고 있죠 이거는 여기서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한다? 국장에게 결정 공실부터 30일 이내에 그럼 또 30일 이내에 다시 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는데요 참고로 표준지가 있고 개별 공시가가 있으면 과세는 예를 기준으로 해요 그럼 표준지라는 거는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얘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게 그래서 토지 가격 비준표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개별 공시가를 산정할 때는 여기를 토대로 해서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여기도 주택 가격 비준표가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 공시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 뒷페이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그 밑에 가면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있죠 양가로 1번에 지문 1번, 2번, 3번에 대한 거는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일단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봐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의 부가 대상이 아닌 애 있죠 왜냐하면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는 게 이런 개발 부담금을 부가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는 건데 대상이 아닌 애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할 때 국세 또는 지방세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도 역시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가끔 지문으로 또는 박스로 활용이 되니까 거기도 별표해 놓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개별 공시가라는 게 나오죠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할 때 또는 종부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할 때 보유세잖아요 이렇게 과세 기준으로 쓸 때 얘네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개별 공시가의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로 역시 또 30일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서 그냥 묶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꺼번에 할 것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주택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비준표라고 있어요 이거는 토지가격 비준표고 주택가격 비준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이 우리가 산정하도록 돼 있고요 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원래 한국감정원이었는데요 부동산원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것도 지문으로 언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표준주택가격 공시의 532페이지죠 양가루 1번에 표준주택 선정에서 지문 4번을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표준주택가격조사 산정을 할 때는요 거기 지문 3번에 대한 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게 이 표준주택의 전세권 또는 그 밖의 단독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역시 없는 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준지도 나지상정평가라고 그랬죠 여기도 전세권이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그거는 공동주택도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옆에 제가 하면 양가루 4번에 이의신청이 있죠 똑같죠 표준주택은 국장 30일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요 마찬가지예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공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래서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533페이지에 하단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양가루 1번에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지문 2번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거기도 양가루 3번에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주택이 있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애는 당연히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가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이 있죠 결국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대상이 아닌 애들은 이 개별주택가격을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535쪽에 가면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국장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공시하도록 돼 있다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536페이지에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이 기준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죠 양가로 3번에 보면 공동주택의 전세권 그 밖의 공동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는 표준주택하고 둘 다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이 안에서 과세를 할 때는요 예하고 그죠? 토지에 대한 과세는 개별공시일까?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과세한다 그래서 그게 거기 536페이지에 가면 하단에 5번에 공동주택가격공시의 효력을 보시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쓰는 거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의신청도 똑같죠? 30일 공동주택이니까 누구에게? 국장이고 그래서 그것도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죠 표준부동산도 역시 국장 개별부동산만 시장군수 구청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도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신 거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로는에서도요 우리가 한 6문항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는 맞출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감정평가 쪽에서 플러스1에 대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플러스1에 대한 문제를 자료를 보시게 되면 1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플러스1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론에 대한 거죠 1번에 보시면 가치 발생 요인 그러면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시소성, 이전성이라는 게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효용이라는 거는 인간의 피로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부동산 같으면 쾌적성 또는 수익성을 그리고 상대적 시소성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럴 때 4번을 봤더니 이전성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한 통제 정도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개념이라고 쓰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효용하고 상대적 시소성하고 유효수요는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있는 이전성은 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라고 하면 틀리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얘네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한다는 거 5번 지문에 이어서 성리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거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평가원리 우리가 가치재원칙이라고 배우셨죠 변동과 예측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은 항상 변동하죠 그래서 시장 선호대에 뒤처지는 부동산은 항상 감가상각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를 가더라도 예전에는 왜 한옥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하숙을 했다고 하면 요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걸로 많이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형식의 물건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을 겪게 된다는 게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요 시장 균형을 유지하는 원리라는 것은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거래되느냐가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틀린 것은요 5번의 기여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여라는 것은요 이거는 생산비의 기여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 부분이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기여도에서 우리가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2억을 들여서 설치했다고 해서 2억을 다 가치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에 근거가 되는 것은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 선행이 지역 분석이고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개별 부동산의 최후 이용을 근거로 구체적 가격을 우리가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드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경제적 감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는 이거는 주로 기능적 감가 있죠 그래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는 적합의 원칙을 토대로 경제적 감가를 파악하는 거고요 개별 부동산의 상태는 밸런스가 있느냐 없냐를 보고 우리가 기능적 감가를 판정하는데 4번 지문을 보시면 지역 분석을 통해서 기능적 감가를 확인하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 감가를 확인한다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3번에는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요 수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래사례비급법에서 수정이 들어갈 때 분모는 항상 사례가 되고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 대상 토지가 되는데 기준은 다 100을 주는 거죠 여기서 수정할 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등으로 조정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봤더니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대상 부동산이 사례부동산보다 2% 열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나오면 이렇게 100인데 2가 열세니까 100분의 98이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0분의 98이니까 0.9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2% 열세하면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대신에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얘가 100일 때 100 플러스 3의 논리니까 100분의 103이거든요 그러면 1.03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면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이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결국은 100에서 이렇게 하나 뺀 거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99이니까 0.99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접근 조건은 플러스 4잖아요 플러스 3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분의 104죠? 그러면 1.04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4개를 다 곱하시면은 수정된 내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곱하게 되면요 1.039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요령은 아시겠죠? 그래서 거래사례기업법에서는 수정은 이렇게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시고요 열세하다 그러면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제조다 반가 구하는 거 우리가 배워 보셨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 대지 면적이 있고 옆 면적이 있으면 뭐가 중요하다? 옆 면적이 그렇죠? 건물에 대한 걸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사비 산정하게 되면 개발업체 이윤도 다 포함한 총계를 뭐라고 했죠? 그러면 총계가 3억 6천이죠 그런데 중공단체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요 기준시점은 135니까 그 사이에 물가가 35% 뛰었다는 얘기죠 100분의 135니까 1.35가 나오겠죠 그렇죠? 얘를 수정하시게 되면 4억 8천 6백만 원 나와요 그렇죠? 이거를 옆 면적이 1,250이죠? 1,250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제조다 원가가 구해지는데 그게 38만 8천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답이 우리가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구성을 구한 게 A건물의 중공시점과 기준점의 평방미터당 제조다 원가의 차이니까 수정된 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38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수정되기 전에 3억 6천일 때 있죠? 이때는 연면적을 1,250으로 나누면 28만 8천 원 나와요 그러면 중공 당시에서는 평방미터당 28만 8천 원인데 10년 사이에 물가가 뛰어서 지금 기준시점에서는 38만 8천 원이니까 평방미터당 제조다 원가의 차이는 1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 차이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게 되면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시점에 의한 감가 수정액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액법에 의해서 거기 이제 구성을 보시면 박산에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정액법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에 감가액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년에 감가액을 구하는 공식이 경제적 내용연수분에 제조다 원가에다가 1- 잔가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요 매년에 감가액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를 조금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냥 하나의 계산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니까 이게 이제 원가법을 조금 더 싫어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연습이 되면 근데 거기 보시면 제조다 원가 2억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1- 잔가율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잔정가치율이 10%면 2억에 10%면 2천이거든요 이렇게 직접 빼도 돼요 그러면 1억 8천 나오거든요 1억 8천인데 거기 내용연수가 4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40으로 나누시게 되면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450만원 나와요 그런데 경관연수가 거기에 보시면 중공시점이 2013년이고 기준시점이 2018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450만원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5년 경과했으니까 그러면 이 금액이 2,250만원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안의 내용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번 달아보시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번 문제에서는 답이 2,250만원인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수익 방식에서 구하는 것 있죠 수익 방식에서 우리가 수익환업법으로 평가했을 때 수익 가액은요 여기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순영업소득 또는 순수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걸 우리가 환원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환원율을 주어지죠 거기 보시면 환원율이 10% 기대수익률이 8% 우리가 필요한 건 환원율이죠 근데 10%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100분의 10의 개념이니까 얘가 0.1로 바뀌죠 그러면 이 금액만 구하면 이 수익가액은 이 금액의 10배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간 가능 총소득 이렇게 했었죠 가유순위라고 가능 총소득이 얼마냐면 2,400만원이에요 근데 공실이 몇 프로냐면 400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얼마냐면 2,000이잖아요 여기서 경비를 빼야겠죠 근데 경비가 유효총소득의 40%래요 2,000에 40%면 2,400이니까 800이겠죠 그러면 2,000에서 800을 빼면 1,200 나올 때 0.1이면 1억 2천 나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답이 1번에 1억 2천이다 자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하면은 늘어난다니까요 하면은 안에서 그런 거죠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대입하는 거 요령만 알게 되면 거의 암산 수준에서도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요 누구나 다 뭐 힘들고 어렵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갑자기 자신감이 붙으면은 계속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자 8번에 물건별 감정평가 이런 거 하기 싫으시면 물건별 평가라고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기억하나요?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일괄에서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쵸? 그 다음에 광수, 공수, 영수, 저수 그쵸? 숫자 들어가는 다 수익환원법 그쵸?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동산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성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그쵸? 2번에 광업재단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이용한다니까 개가 틀렸죠 이거 했잖아요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그렇죠? 예 숫자 돌림에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런 애들까지 하게 되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이를 해드렸던 이 문제들이 실전에도 이런 난이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어렵다는 인식보다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난하게 답을 맞출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까지 해서 부동산 학교에 관한 기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전해드렸고요 강의를 들으시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많이 또 힘드시고 그죠? 피곤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이 과정이 나중에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한 오늘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늘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오늘이 여러분이 제일 젊을 때라고 그죠? 이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더 내일보다 아니면 모레보다 오늘이 훨씬 더 잘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기운도 내주시고 그죠? 다음에 이어지는 또 강좌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고맙습니다 20초 예상 Bra요 2 3